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법률방송과 이승만학당은 자유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유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해하는데 그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약간 상속세 이야기 이게 왜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라면 자유인권 같은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에 해당하는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2조부터 23조까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와 함께 거주의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것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5조 누구라도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미국의 헌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회사의 경우에 상속이 발생하면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정체성을 말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인정하는 체제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상속세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체성을 이해하는 상속세 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정치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세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도 과연 상속세 제도가 있을까요? 없죠, 제도적으로는.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국 체제 국가에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러시아는 체제가 바뀌면서 상속세가 생겼는데 그 후에 없앴습니다. 중국도 상속세를 연구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상속세가 있으면 폭동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회재산을 국유화해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칼막스가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상속세와 또 재산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의 누진소득세로 재산을 몰수한다는 마르커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을 펍니다. 이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죠. 또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반역자 취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구교화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그와 유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러한 기류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종부세와 종소세 강화로 국회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국회의석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소위 개혁입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러한 입법을 앞으로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계속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이런 재산권에 관한 입법활동이 있었을까요? 네, 심각한 그런 입법활동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지난 국회에서 재윤경 의원이라는 분이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것을 60% 올리겠다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할증세가 있어서 경영권 할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할증세가 있어서 그때는 30%였는데 그러면 50%면 15%가 더해져서 65%가 되는 거죠. 최고세율이. 그런데 60%로 올리자고 하면 거기서 할증세가 붙으면 또 30%, 18% 더해지면 총 최고세율이 78%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됐죠. 그런데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김두관 의원이 4억까지만 상속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국가에 귀속시키자는 법안을 낸다고 발표하고 전북 수뇌토론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기본 자산 정책 수립을 위한 수뇌토론회 그런 거였는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 원의 계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기본 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저정안 이런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속세를 더 많이 걷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부모 재산 중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4억 원까지의 재산만 자식에게 물려주고 모두를 국가가 상속세를 거둬들이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상이죠. 만약에 이를 두고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다수당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로 마음 먹고 밀어붙인다면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국민투표를 말씀하셨는데 국민투표에서도 어쩌면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 자체가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재 판결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재산권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투표를 만약에 한다면 통과 안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더욱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양쪽이 거의 비등비등했었죠. 사실 1% 차이도 안 났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 지금 약 4억 원 이상을 넘는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공산주의 같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서울 모든 시민들이 국가 소유의 집에 새들어 사는 셈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국회나 국가가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왜 국가에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이는 개인과 재산의 기업을 구교화하자는 시도죠. 그런데 또 다른 분들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낮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산세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경우에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구매가격 기준입니다. 30년 전에 집을 샀으면 그때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 예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율은 높을 수 있어도 실제 내는 세금은 그렇지 않고 또 낼 세금을 예측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르면 자기 잘못이 아니어도 집값이 오르는 게 잘못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죠.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 요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우리는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거기다가 증여세, 상속세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들이 집과 관련돼 따라다닙니다. 외국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정치관의 장관들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확실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속세 얘기를 돌아와 볼게요. 상속세 얘기하면 모두가 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정말 컸던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신 넥슨의 김정주 회장 이야기가 또 언론에 나왔는데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러면서 해외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이번에 김정주 회장의 경우에도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세금이 어느 정도나 되기에 그렇게 해외 뉴스에 나오는 정도일까요? 저는 이번에 돌아가신 김정주 회장의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의 낙의를 많게는 15조 정도 재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9조를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60%니까.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 26조가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20조가 주식이고 6조가 그러니까 3조는 부동산 등 무슨 재단이고 나머지 3조가 미술품, 골동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조의 재산이었다고 하는데 그 골동품, 미술품이 3조가 아니고 실제로는 10조 정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미술품, 골동품은 다 국가에 현납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 현납한 게 13조입니다. 20조의 주식에 대해서는 12조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60%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총 33조의 재산 중에서 25조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거나 현납하고 8조를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33조의 재산에서 25조를 국가에 현납했다. 이 12조를 낸 것 그것만 하더라도 세계기록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냈던 세금의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조의 주식을 물려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8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손들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나중에 과연 누가 삼성의 주인이 될 것인가? 주인이 없다면 과연 삼성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의 상속세가 자랑스럽게도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김정주 회장의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삼성의 주인이 없어진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김정주 회장의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정말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외국에서는 또 흥미 차원을 넘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 나라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속세를 올리자는 얘기가 외국에서 나오면 그건 먹혀들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상속하는데 왜 국가가 상속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저항이 심합니다. 내 재산을 왕이나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아가지 말라고 투쟁한 결과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고 권리장전이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다 세금 때문에 생겨난 세계적인 사건들이죠. 미국의 독립전쟁도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는 영국에 대한 반발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저항한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신체권, 자유권, 생명권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변혁들은 대부분 세금과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국의 과도한 세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돼서 대단히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애국자라고 보지 않고 범죄자라고 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 말입니다.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또 교도소에 다녀왔죠. 왜 한국에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대기업 회장들이 많은지 그들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얼마나 높다는 것도 압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와 부자들에 대한 정오심입니다. 정오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언론의 선동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부자들은 악하고 주택을 가진 자들은 가해자들이고 기업가는 이익만 추구하고 근로자 수탈하는 그런 악덕 고용주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삼성 서초동 삼성 본사 근처에 가면 지금은 또 수많은 현수막들이 붙어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내용을 보면 삼성 이재용 형은 탐욕의 왕이고 쓰레기이고 돈 욕심에 인간이 근본도 모르고 인건비 안 주고 강도지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십 개가 붙어있는데 몇 년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해서 제대로 수사받게 하면 될 텐데 왜 현수막을 표현하는지 또 이것을 국가 공권력은 왜 두고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국가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그 가족들이 12조의 상속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내는 상속세의 1년에 내는 상속세의 서너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추정컨대 13조 정도 되는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총 상속세 수의 7, 8배나 되는 재산을 국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까요? 외국에서는 이런 우리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부회 대물림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에는 상속세 문제로 이런 갈등이 없을까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북유럽 쪽에서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상속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의 기업가들은 오히려 좀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북유럽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도 상속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고 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세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복지국가 모범이라고 여겨지는 스웨덴의 경우에 상속세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스웨덴은 원래 상속증여세를 높여서 세수를 증대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또 부회 대물림, 불로소득, 부회 양극화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한때는 최고 70%까지 높였다가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을 겪고 나서 결국 2005년에 상속증여세를 완전히 없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스웨덴의 좌파 사회민주당 정부대회였습니다. 관련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스웨덴의 상속세가 70%였는데 1984년에 아스트라라는 제약회사 설립자의 부인이 사망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사망했을 때라고 하는 그 얘기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아내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트라 회사의 설립자의 미망인이 사망했을 때 세금을 내기 위해서 7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세금이 70%니까 그렇게 세금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을 다 팔고 나서도 상속세를 다 못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빈털털의 스웨덴을 떠났죠. 그 후에 그 회사가 제네카라고 하는 회사와 합변돼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는 영국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1984년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스웨덴의 많은 기업가들, 부자들이 부자들이라면 다 기업을 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겠구나라고 해서 유사한 일이 자기한테도 있을 거라는 것을 염려해서 스웨덴의 여러 가지 알짜 회사들, 소위 말하는 이케아, 테트라팩 이런 회사들이 이 시기에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스웨덴이 경제가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세소가 감소되고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타개 방안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2년에 의회에서 스웨덴의 경제 침체의 원인이 무언가 연구를 의뢰했는데 그 조사 결과 상속세 제도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없애기로 하고 결국 2005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없애게 됩니다. 폐지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부의 세대 승계를 촉진해서 고용을 증진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상속세를 이유로 떠나는 회사들은 없었습니다. 2005년에 상속세를 없앴다고 했죠. 2015년에 10년이 지나서 스웨덴의 이드스타트, 볼스타트라고 한 그 두 사람이 Ten Years Without the Swedish Inheritance Tax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 부제로 Mourned by No One, Missed by Few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상속세 없는 10년, 상속세를 없앤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애통해하지 않았고 상속세를 거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상속세를 없앤 2005년 이후에 국민 총생산 대비 세금 비율이 줄어들었고 세수는 증가했다는 이런 현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 낮을수록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폐지 후에 투자가 더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이를 본 많은 국가들이 따라서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였습니다.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들도 그래서 상속세를 유예해 주거나 감면해 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대로 실질과세를 낮추거나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없애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낮추거나 또 혹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은 매기지 않지만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상속세, 특히 스웨덴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선진국가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미국에는 개인당 지금 현재로는 1170만 불까지 정여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간에는 상속정예세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부가 각자가 물려줄 수 있는 거죠. 부부 합이면 자녀에게 2340만 불, 즉 예를 들어서 280억 원 정도를 정여상속세가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40%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속세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제도이죠. 가업상속제도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포이즌필이라고 하는 제도라든지 황금주 혹은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로 창업주 가족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재단의 회사를 기부해서 재단으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자선재단들이 미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을 만들어 성공했을 때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 이상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재단이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일에는 상속세가 30%입니다. 상속재산이 기업일 경우에는 가업 승계 후 7년간 회사를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100%가 공제됩니다. 그 전에는 85%가 공제되는데 즉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7년 동안 유지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15%에서 내는데 독일의 상속세가 30%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가세는 15% 곱하기 30%, 4.5%죠. 예전에는 원래 가업 상속 공제 기간이 10년이었는데 7년으로 줄였습니다. 아마도 독일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7년이면 세수가 상세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겠죠. 회사가 존소하면 법인세도 내고 또 그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도 내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수입 또 하나는 정부가 실업수당이나 재교육비용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그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7년만 회사가 유지하더라도 상속세를 걷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해서 만들었겠죠. 우리나라에도 가업 상속 제도를 본받아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회사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100개가 되지 않고 독일은 연간 1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독일이 강소기업의 국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가업 성계가 줄어서 연간 약 15만 개에서 20만 개의 중소기업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80% 이상의 경영자가 연령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의 80%를 납세 유예해주고 20%에 대해서만 55%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실질 과세가 11%인 거죠. 우리는 50%인데 20% 할증이 있으니까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55%로 상속세가 제일 높다고 하지만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감소해주고 면제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상속세가. 그래서 2018년부터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주식 상속 시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만 3천 개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 7개라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가업 상소를 위한 공제 제도가 있어서 가업 승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3만 3천 개나 있다 보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혹시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상속세가 없는 국가들도 많이 있을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18개국이 상속세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개국 정도가 상속세가 있는데 평균 15%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60% 4배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한 28%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유럽 선진국이랑 비교해 볼 때 소득세가 낮아서 상속세랑 합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이렇게 해서 30억 이상은 50% 또 대주주의 상속일 때는 60% 이렇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율의 평균이 28%라고 하는 것으로 상속세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피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상속세 납부하는 사람들이 10% 60%가 다양한데 이를 평균 내에서 28%라고 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는 60%까지 높지 않느냐 하면 더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의 재앙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한 손이 냉장고에 들어있고 한 손이 난로에 들어가 있는데 평균 내면 30도라서 쾌적하다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간 35만 명 정도 사망하고 이 중에서 2.4% 정도만 상속세를 냅니다. 연간 상속세를 신고하는 인원이 1만 명이 안 되고 50% 이상의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0.18% 6,7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0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1년에 20명도 안 됩니다. 10% 내는 사람과 60%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상속세율의 평균을 내서 실제로 20 몇 퍼센트니 그래서 상속적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높은 상속세율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상속재산 대부분이 기업의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 우리나라 소득세가 높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 소득세로 최고 세율이 49.5%입니다. 여기다가 연계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 50% 넘죠. 국제적으로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상속서를 내고 물려받은 회사가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세금 또 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상영을 받으면 또 소득세 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 50% 정도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60% 상속세를 내고 40%의 회사 자산을 물려받아서 그걸 또 전부 다 배당을 받았다고 했을 때 거기다 다시 50% 소득세를 낸다라고 하면 총 80%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대의를 이어가면서 많은 노력 끝에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법인세도 꼬박꼬박 냈겠죠. 법인세가 22% 대기업은 27.5%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내고 상속세 내고 소득세 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세금을 총 얼마를 낸 것입니까? 세계에서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 이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상속 가업 상속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가업 상속 공제가 잘 안될까요? 우리나라에도 2008년부터 이 가업 상속 제도를 독일에서부터 배워서 도입해서 상속받는 것이 기업일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제를 면제해주고 가업이 승계되도록 도와준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것도 매출이 3천억 미만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임대업들이나 어떤 업종들은 제외됩니다. 거기에서 소유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동일 업종에서 계속 보유한 60세 이상의 경우에만 상속 자격이 됩니다. 또 그 가업을 영유하는 기간 중에서 50% 이상 대표이사를 재직해야 되거나 혹은 상속일로부터 10년 중에 5년 이상 대표이사를 재직하거나 피상속인은 자녀일 경우에는 상속해시 전에 2년 동안 가업에 종사했었어야 됩니다. 증여 이후에 7년 동안 업종 변경이 불가능하고 휴폐업이 안 되고 5년 내 10% 혹은 7년 내 20% 이상의 지분 감소가 금지되어 있고 7년 동안 근로자 총급여가 100% 이상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기업은 300억 30년 이상 기업은 500억까지 상속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 쉽게 맞출 수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업 승계 상속 공제를 신청했다가 조건들이 하나라도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와 더불어 한꺼번에 추적이 됩니다. 국세청의 집중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파산하죠. 예컨대 기업의 소분류에서 예전에는 업종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당을 하다가 도시락 배달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형광등 만들다가 LED 생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최근에는 중분류로 업종 변경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욕실에 변기를 만드는 회사가 변기에 부착이하는 비대를 생산하는 경우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실 용품하고 비대는 전자제품 아닙니까? 전자제품 이렇게 중분류에서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적 조사할 것입니다. 가업 상속받은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국세청은 기업의 파산보다 세수 확보나 혹은 국세청 직원 개인의 실적 확보에 더 중점을 두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은 회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상속세를 없앤 스웨덴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까지 사회 여론에 의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경우죠. 제 친구 중에 국회의원 한 친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락앤락이라는 회사 들어봤죠. 그릇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가 홍홍계 펀드에 6,3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주가 베트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매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셈이라는 회사가 또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속세 때문에 매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팔리거나 주인이 바뀐 회사들의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것들이죠. 또 혹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에만 맡길 수 없고 정부가 맡아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말했죠. 그래서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하는데 좌파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욕심을 위해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 국가경제가 파탄나고 있죠. 가업성계 조건을 맞출 수 없거나 혹은 가업성계 규모를 넘어서거나 혹은 국가의 세금을 50, 60%나 내고도 살아남을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에 사전성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동원되고 또 회사 운영보다는 상속세 대비하는 것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도일처럼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이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한 것은 상속세로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꺼내 먹지 않고 보존해서 계속 알을 낳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죠. 창업에서 회사를 키우고 고용을 일으키고 세금을 내는 것 이러면 애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반역자 취급하는가? 우리나라가 건국 후에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해온 것은 회사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운다는 기업가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업가들 계속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노력의 결실을 세금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가로챈다면 이것은 공산주의하겠다는 시도죠.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예 토지 공개념 같은 것으로 헌법을 바꾸자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자는 것도 이것 뒤에는 바로 재산권 즉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자본의 사적 소유 폐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 부자들 대변하는 수급 보수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부의 양극화, 불로소득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재산의 상속은 옳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자손들이 회사를 지키려는 노력은 잠재적인 범죄로 인식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한 노력과 비용이 엄청나지요. 이 문제로 노력할 시간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 고용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회사가 상속받은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서를 내야 합니다. 50%, 60%의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다면 즉시 경영권을 잃죠. 그런데 회사를 물려받는 것은 돈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죠. 회사의 주식을 처분해서 가처분 소득을 만들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없앤 스웨덴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유예를 통해서 기업의 존립을 보장해주고 고용창출과 법인세, 고용한 직원들의 소득세 등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스웨덴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만든 표인데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업 상속세를 50% 인하했을 때 총 매출이 139조, 총 영업이익이 8조가 된다고 합니다. 또 100% 인하했을 때는 일자리가 53만 8천개, 매출이 284조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16조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생기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2% 세금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27.5%가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20%만 하더라도 16조의 총 영업이익이 생기면 그중에서 3조 2천억은 22%니까 3조 5천억 정도의 새로운 세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조 5천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1년에 거둬들이는 상속세 총 액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수 때문에 가업 상속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가업 상속을 없애면 똑같은 효과로 이렇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분석하듯이 16조 원의 영업이익이 생겨서 거기에서 법인세를 내면 충분히 상세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이 표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상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상속에 대해서 좀 특별히 엄격하게 과세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가치가 건국이념에 포함되고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그 후에도 이 정신을 지켜나가려 노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또 문화속에는 혹은 국민성 속에는 아직도 이러한 자유, 재산, 생명이라는 개념이 채화되지 않은 채 이런 생각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옛날의 생활 습관들, 사고방식들이 은연중에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가 거추장스럽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불편하고 무작정 게을러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죠. 예전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활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을 때 좀 많이 좀 때려주세요 하는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어떤 강요를 원하는 심정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죠. 유럽에서도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자유에 내재된 책임으로부터 생기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 전체주의, 국가주의 이런 지배가 나타나는 과정들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고립시키는 근대적 자유의 특성 때문에 늘 개인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경향이 있죠. 근대적 개인의 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힘이나 권위에 복정하려고 하죠. 우리 아이 좀 많이 때려주세요 라는 학부형의 말에 자녀를 정말 때려달라는 것보다도 강압에 의해서라도 좀 책임져달라는 그런 얘기겠죠. 공부를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동급의여를 해달라 그런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듣거나 배워본 적도 없거나 한 번도 스스로 하라고 훈련된 적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죠. 근대적 개념의 개인과 자유의식이 약하면 스스로 어디에인가 속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권위에 대한 자발적 복종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에 대한 부담이나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을 저는 노비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속에 널리 퍼져 있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들 국민들보다 훨씬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이 노비사회라고 할 만큼 노비들이 많았고 아직도 우리 문화 속에 그때의 사고방식들이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사회 성격이 이 노비제도와 깊이 연루되어 있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노비근성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때 그 사고방식이 남아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강한 평등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반감도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봅니다. 노비들에게 자유와 재산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남이 재산을 더 갖는다는 것에서 강한 거부감이 생기겠죠. 이 감정을 자극해서 만든 것이 마르커스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봅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하기에 아주 적합한 분위기였다는 것은 옳은 얘기였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상속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와 연결시켜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봤던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국민성이 투영된 것이라고 봤고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실체가 우리 사회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것을 상속세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노비근성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노비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